포탈을 열었어요 몰라 지금 여행하는 시간 2루시려고요 3루시 3루시 2루시 3루시 너는 다 먹어야지! 하나의 모든 걸 보내주세요! 스타벌벌을 위해! 내가 뚫리는데? 내가 한방 쏘고 말아 용발로 쏴야지 터널라! 칸널라! 칸널라! 북쪽으로! 그들에 다시! 오암마를 받아라! 오암마를 받아라! 아야마를 받아라! 아야마를 받아라! 너도 좀 타임받아! Mum끼리 만낽then! 내가 뺄러! 아야마를 받아라! 우리는 살아있게 되는거! 너도 잘생긴다... 아야마를 받아라! 좀 vulner해 주신 거 맞죠? 내 경위에. 팡팡 야 물약이 안먹어져 아파요 아픈거 왜이렇게 세냐 아닌데 1번 분노스피스인데 아닌가 아 레이지 리제네레이저구나 아 레이지를 컨슘이 아니었네 재생이었네 네네네 네네네네레이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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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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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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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약하구만 역시 나의 깐토롤이야 마이콜 우왕 레벨 업 모닝스타도 얻었어 매직템을 주네 이건 뭐야 아 레벨 업 그런데 얘들 좀 쎈게 보니깐 체력좀 올려야겠다 아 잠깐만 캔슬 헬스 리젠네이셔 크리티컬 찬스 9.8% 다 내리면 아 4%정도 오네 공속 11% 애계 공성 너무 적게 오르는데 체력은 체력은 뭐 간에 기별이 안가냐 크리티칼 노드 두개 어택 스피드 40 왕노드도 있네 글로벌 라이프 리치 피지컬 데미지, 컨버터, 랜드 데미지, 랜드 데미지가 뭘까? 데미지 4% 데미지가 4미터 적들에게 매트리얼 데미지, 캔 온리 딜 매트리얼 데미지 뭐 회전이야 뭐 그냥 보면 되지 어차피 이런거는 왕로드를 보고 고르는거야 데미지 오벌타임 레이지 퍼 히트 테이크 이어버리는거 바꿀 수 있다고? 안된대 아 몰라 일단 공속 찍어 일단 찍고봐 다음에 레벨업하면 노드하나 찍겠네 어디로 가야되지, 위로 가야되나? 아이템 정상 아이 팔아야겠다 소설어템, 브루저템 그냥 다 끌 수 있는데 차이가 뭐지? 스펠 캐스팅 스피드 양손무기야? 한손무기야? 아 양손무기네? 비교 뭐야 얘는 그레이트 소드고 이건 수워드인데 데미지가 비슷한데? 옵션이 밑에 5에서 9 피지컬 데미지가 붙어가지고 그럼 이거지 모닝스타 모닝스타 1% 라이프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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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원래 이런게임은 표비지 좋았어 나 왜 갑박업 강력해졌다 다 뒤졌어 숄더가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을 자 레벨업 한겨? 어 빠른데 오예 공속 노드 공속 40% 올라갔을려나? 라이프리치 피읍은 언제나 옳다 라고 하고싶은데 잠깐 대기 여기 크차 안으로 가자 공속 좀 올라갔을려나? 티도 안나는거 아냐? 뭐 왔다 흐흐흐흐 좀 빨라졌나? 좀 빨라졌나? 플라시본가 어 총이다 드디어 남자의 총을 먹었구만 근데 난 스킬이 없는데 서몬어 파이어볼 앤드 런시 더 스트레이트 라인 인터 프론트 스태프 오브 월 카탈리스트 총 스킬이 없다 파이어볼 스태프가 없어요 스킬은 그냥 다 배울 수 있는거네 그 패스 오브 액자일처럼 맞나? 뭐야 얘 왜 칼을 안써 어 얘 주무기야? 어 악해 악해 좋아졌다 스태프 이거 어떡하냐 이거 흐흐흐흐 아직은 총을 들 때가 아니다 꺼져봐 쉴드 건방 어씨 아무거나 껴 근데 일로 가는거 맞아 나 지금 어씨 귀로 모르겠네 어..뭐야 이 뿜보다..중보? 오! 중보!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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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! 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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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за거예 나 투구 어? 저 시뻘근건 뭐야? 뭐 좀... 센 뭐 챔피언 몹들인가? 누구세요? 야 이건 어떻게 쓰는거냐... 단축키가 뭐야... W? 아하 다 잡으면 뭐 주나? 설마 뭐야 해골 다 잡았는데 뭐 없네? 상자 있고 우와 뭐야 스킬 스킬 Only usable bow and pistol 피스톨 스킬을 배웠어요 써보자 우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먹었다 오암마 아씨 무기종류가 많네 아니 근데 길이 어디야? 아 뭐야? 아씨 어디로 가라는겨? 절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? 아 아씨 사기당했어 흐흐흐흐흫 아잇 하루종일 간대 스킬이 어디지 육배까지 채울수있네 육배까지 채울수있네 두강에 어 돈도 주네 입가메쓰 간다 참 부부부부부 nó 셈지약한줄 모르겠다 스킬이 반쥬 이러면 이제 팔아 내겠다 일반템들 잠깐만 됐어 야 스킬은 어떻게 버리냐 아 이렇게 엄청 약한걸 흠 스태프 포스 쉴드 매직은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겠다 상점에 찍고 로드 스태프 1,2,3,4 1,2,3,4 1,2,1,2 아 무조건 여기네 으응 네 이제 알라멘 2,3,2,1 1,2,3,3,4 2,3,4,1,2,3,4 쾅 쾅 쾅 뭐.. 나 왜 이렇게 포스 쉴드가 많은거야 이거 총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검 두개 들고 댕길까? 아, 검방? 딱히 총에 좋은 점은 아직은 모르겠어 방패나 들고 댕겨야겠다 총 방패도 되네 얘도 센데? 아이씨 점프가 안돼 종이 왜냐 뱀 길을 모르겄어요 어디로 가야하나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겄어 아 짱큰 도끼 어 이거는 화염데미지가 붙였다 파이어데미지 양손으로 가 다시 2도류 썬더 스트라이크 아 마법사 스킬이야 뿜뿜 스킬로 타지않는데 어 여긴가 어 매직 피스톨 어이 갑자기 매직템을 많이 주네 어 템창 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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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냠냠 안먹어줘 왜 아 됐다 톡식 깡댐 보다는 속성이 낫지 깡댐 보다는 속성이 낫지 깡댐 보다는 속성이 낫지 나 풀꺼 크리티컬 데미지 템 정리하는 기능은 없나 어이씨 pa super 어이씨 무참 왜 장거리 공격을 하지 어 벌써 레베럿? 어 벌써 레베럿? 공속 11.2? 이거 레벨업 할수록 보정이 붙나? 그대로 절대치가 아니네 레벨업하면 수치가 떨어지네 체력이나 올려야겠다 오 벨트 흠 뭐 물약 먹으면서 뚜드로 패면 되는데 이거? 윌파워 포션 정신욕도 채워주는 포션이 생겼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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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길이 왜 두 갈래니 아 아 아 아 아 오토어택이 있던데 잠깐만 이거 이거 켜볼까 형 어떻게 돼 암마 너 오토어택인데 오토어택을 안해 뭐야 이거 딱히 뭐 없는데 오토어택이 뭐야 아 한 바퀴 도는 느낌인데 이거 맞네 저 위로 가야되네 이건 경험치인가 오 레인드 어 뭐야 이미 배운거래 이런거 팔면은 뭐 재화를 주려나 아 들고있어봐 씨 레이트메이스 예 잘땜 레이쓰 오 이년석으로 들어보고 왔어 어 이거 뭐야 플러스가 떴는데 아니요 아 야 얼마를 줄여주는지 200짜리를 150 보자 200짜리를 150이니까 4방 쓸 때 1방 더 쓸 수 있네 차라리 그럼 데미지가 났지 이거는 리제네레이트랑 이건 돌격 스피드 스피드는 한번 찍어볼까 얼마나 빠른지 부우우 이거 까리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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